안녕하세요. 부자파추식학교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피터 린치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2부로 이어나가겠습니다. 소일고 외양간 고치기 최근의 금융 상황이 어떤 방식으로 종결되든지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직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비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최근에 일어난 사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자책감을 느끼고 지나간 사건에 대비함으로써 심리적인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 10월 19일에 시장이 붕괴하고 그 이튿날 사람들은 시장이 무너질 것이라고 걱정하기 시작했다. 시장은 이미 무너졌고 그러한 사태를 예측하지 못하고서도 살아남았는데 사람들은 시장이 또 무너질 것이라며 겁에 질려 있었다. 이번에는 당하지 않겠다며 사람들은 뒤늦게 시장에서 빠져나왔다. 이후 시장이 반등했을 때 이들은 또다시 당한 셈이 되었다. 다음번은 지난번과 절대로 같지 않다는 기막힌 농담도 있다.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지난번의 일을 대비하지 않고는 배겨내지 못한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 마야인의 세계관이 떠오른다. 마야 신화에 따르면 세상은 4번 파괴되었다. 마야인은 세상의 파괴로 값비싼 교훈을 배울 때마다 다음번에는 대비를 더 잘하겠노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번에 일어난 위협에만 대비했다. 처음에는 홍수가 일어났다. 생존자들은 홍수를 피하고자 숲으로 들어가 뚝을 짓고 벽을 세웠으며 나무 위에 집을 지었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은 숲으로 돌아갔다. 두 번째로 세상을 파괴한 것은 불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화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나무에서 내려와 숲에서 가능한 한 멀리 달아났다. 이들은 파이 틈을 따라 돌로 새 집을 지었다. 그러나 머지않아 세상은 지진으로 파괴되었다. 네 번째는 세상이 무엇으로 파괴되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어쩌면 불황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마야인들은 네 번째 파괴에도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을 것이다. 세 번째 파괴 이후 다음에 올 지진에 대비하느라 너무 바빴을 것이기 때문이다. 2000년이 지난 현재 우리도 여전히 과거를 돌아보면서 언제 다가올지도 모르는 위협을 걱정하며 살고 있다. 얼마 전까지 사람들은 유가가 배를 당 5달러로 떨어지면 불황이 올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보다 2년 전에는 유가가 100달러로 오르면 불황이 올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때 사람들은 통화 공급이 너무 빠르게 증가한다며 두려워한 적도 있다. 이제 사람들은 통화 공급이 너무 느리게 증가한다며 두려워한다. 지난번에 겪었던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며 대비하다 우리는 불황을 맞이했고 불황이 끝난 뒤에는 지난번의 불황을 기억하며 대비하다 인플레이션을 맞이했다. 언젠가 인플레이션 대신 또다시 불황이 올 것이고 불황 또한 인플레이션과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이 시점과 이 책이 출간되는 시점 사이에 불황이 발생할지도 모를 일이다. 1990년이나 1994년까지 불황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나에게 앞으로 시장이 좋을 것 같은지 묻고 싶은가? 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다음 시장의 위기가 어떤 방식으로 찾아올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 위해 너무 애쓰지 말라는 것이죠. 피터린치가 시장 예측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이유를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상관하지 마라. 시장은 투자와 아무 상관없다. 이 한 가지만 당신이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 책은 제 값을 다한 셈이다. 나도 시장을 예측해서 불황에 대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나도 버피처럼 수익성 높은 기업을 찾는 것으로 만족한다. 시장이 좋을 때 오히려 돈을 잃어보기도 했다. 내가 좋아하는 심루타 종목 중 많은 경우는 약세장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만일 당신이 다음번 호황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러한 선견 지명을 이용해서 큰 돈을 벌고자 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래도 선견 지명이 없을 때와 마찬가지로 올바른 종목을 선택해야만 한다. 나에게 유일한 매수 신호는 내가 좋아하는 회사를 찾은 순간이다. 정말 좋은 회사를 찾았다면 시기가 너무 이르다거나 늦었다는 이유로 매수를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 자 여러분 혹시 아직도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투자해야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투자하고 계신가요? 중요한 건 심루타 종목들은 조정장에서 매수를 해야지만 큰 수익을 안겨준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최근 늘어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비관론이 많이 팽배해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월간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2003년 이라크 전쟁, 2012년 유럽 재정 위기 등 글로벌 이슈가 있을 때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비관하며 팔고 도망을 가버렸었죠. 하지만 결국 주식시장에서 돈을 번 사람들은 그런 위기 때마다 도망가지 않고 매수의 기회로 삼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자빠 주식학교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